사장사야 네? 그것들 다 모아냈느냐? 서방님 말씀이요? 어, 체크하셨어요 어, 내 마음이 시연하고 상쾌하구나 서방님 나가셔서 매미 삼코였어요? 어, 인연 허가 내 마음 상쾌한 줄을 니가 어찌하느냐 오늘은 내가 재미가 대단히 있으니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랴 조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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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조차아 세부, 마누라 네? 당신도 이리 와서 나와 같이 한번 들어보고 놀아보라 아이고, 그것들 다 나갔어 다 나갔지요? 뭐 시원하게 잘 나갔어 아무도 어디 갔지? 뭐를 뛰어넘어갔는데? 시원한 거를 여보, 마누라 네? 혜택이는 어디 갔소? 아직 안 왔소 아직 안 왔어요? 아버지 어, 우리 개성이 왔느냐 어서 오너라 오늘은 무슨 날이 간데 이렇게 길고 없게 놀으세요? 응, 너 할 일 아니야 오늘은 니 애기가 재미진 날이란다 아, 그런데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는 어디 갔었어요? 응, 그것들은 놀고 먹는 꼴이 더기 싫어서 내가 다 몰아냈지 아이고, 너에게 무신 말다뇨 아이고, 너에게 무신 말다뇨 서당에서 그를 세울 때 송무천 선수 불구니 송무천 선수 불구니 우주운 담가니 지중하옵소 지중하옵소 정제 노린 지원대 지중하옵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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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중하옵소